국민의힘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큰 꿈을 안고 정치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김효은입니다 사실 제가 카메라 앞에 서면 원래 늘 하는 저만의 인사법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의 국민의힘 국민인재 레이나쌤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정강정책연설 시작해 볼게요 어떠셨나요?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제 강의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저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교육방송 EBS에서 영어강사 레이나로 활동했습니다 한참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이렇게 서 있냐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차근차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2월 저는 EBS 강사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EBS 영어강사는 학창시절 제 장래희망이었습니다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했던 제가 학교 수업 외에 기댈 수 있는 건 오로지 EBS 강의뿐이었습니다 화면 넘어 열혈 강사들의 눈빛, 목소리, 칠판 글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는 집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강의를 마음껏 들으며 어느덧 저는 꿈을 키웠습니다 나도 언젠가 EBS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교사가 되고자 사범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임용고시를 준비할 형편은 못됐습니다 대학생이지만 가족생계도 함께 책임져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학원 강사는 직업이 됐습니다 월, 하, 수목, 금, 금, 금 하루 20시간 쉴 틈 없이 일했지만 마음 한 곳에 새겨진 EBS 세 글자는 언제나 반짝이는 별 같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학원 강사도 EBS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레이나는 바로 꿈이 현실이 된 제 모습이었습니다 13년 강행군은 제게의 축복과 보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강의가 누군가의 미래를 밝힐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틀 안에서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문제 하나 더 잘 맞히게 도와주는 것 이상의 진정한 변화란 과연 가능할까? 좋은 강의보다 더 시급한 건 좋은 교육 제도가 아닐까? 저는 새로운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치 도전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께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올바른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교실이 열렸고 당장 끼니는 포기해도 자식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은 뛰어난 인재 우수한 근로자의 역량과 헌신 최상의 결과를 향한 팀워크가 만든 작품입니다 교육의 힘이 바로 국민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육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신, 불안, 불만족이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절대로 교육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육계 종사자들은 언제나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입니다 정권교체와 함께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육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천명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마스터키입니다 교육에 대한 구조적 혁신에 과감히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세 가지 혁신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가치 다양성과 자율성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성인에게도 저마다 고유한 적성, 열정, 재능이 있습니다 안 맞는 옷을 입으면 힘들듯 맞지 않는 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무지개를 일곱 가지 색으로만 규정하면 그 안에 펼쳐진 무한한 색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고정관념의 틀을 과감히 깨고 교육의 존재 의미와 기능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것입니다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교육 현장에도 평등 가치에 기반한 수평적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굳어져 버린 또 다른 의미의 회길주의와 기계적 평등이 교육의 역동성을 가로막은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똑같은 교육과정, 평균치에 맞춰진 수업과 시험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교실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라가기 벅찬 교실이 될 것입니다 불만족의 필연이 발생합니다 개개인의 수준과 역량, 학습 속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차별, 줄세우기로 낙인 찍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육마저 갈라치기하는 시대착오적 접근입니다 우수한 영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하여 공동체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회균등이자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해법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자유령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명분은 고교 서열화 우려였습니다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준비용 학교로 전락했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입니다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분산된 자사고, 특목고마저 사라지면 서울 대도시 유명 학군 쏠림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부동산 급등, 지역 격차, 일반고 서열화라는 더 심각한 모순과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기능의 변질은 입시 위주 교육 제도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고 입시 제도를 선진화하면 자사고, 특목고 기능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다양성이 담보되지 못한 공교육의 빈자리는 결국 사교육이 채우게 됩니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됩니다 평준화의 허울 안에 오히려 격차와 소외가 싹트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 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였습니다 오히려 일반고의 다양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정상화했습니다 전국 지역별 특성, 산업 수요와 연계된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여 해당 지역, 학생, 지역 주민도 얼마든지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가 바로 다양성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다양성의 열매는 바로 자율성의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지역기관이 협력해 교육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마음껏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여 명문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파격실험입니다 1차 시범 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곳 기초지자체가 선정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국제 K-POP고가 들어서고 춘천에도 자율형 공립고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주항공고, AI 빅데이터고, 자율주행고 더 이상 상상속의 학교가 아닙니다 교육발전특구 활성화에는 입법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의 교육혁신의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시대 변화의 속도는 일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한 세상은 저물었습니다 평생교육은 취미가 아닌 생존 조건이 됐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단편적 사실 암기에 매달리는 교육으로는 절대 창의와 융합의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등수를 매기기 위한 시험 억지로 오답을 고르게 만드는 수수께끼 문항 소모적인 챗바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바로 Symbol is Best 단순함의 위대함을 극대화한 교육혁신 마스터플랜입니다 복잡하게 유불리 따지느라 골치 아프지 않게 선택과목을 과감히 없애버렸습니다 교실한 과잉 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내신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간소화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학습 역량에 대해서는 단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각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최대한 대학 입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정과 조화로운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원동력을 공교육 단계부터 마련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익히던 소통과 배려의 덕목을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SNS, 뉴미디어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체육, 예술 등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마음 건강까지 두루 살필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놀라운 진화와 파괴적 변신을 거듭하는 인공지능 AI 기술에 주목해야 합니다 AI는 교육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교원의 학습 지도 부담을 대폭 덜어들일 수 있습니다 지식의 전달과 진도 체크, 학습 보조의 대부분을 AI 기술로 보조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교사와 강사는 토론, 협업, 실습과 같은 더욱 생산적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의 자긍심, 성취감도 배가 될 것이며 교육의 질은 더할 나위 없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첨단 기술이 주는 편의를 최대한 활용해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적재적소 제공되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선진 스마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공정과 안심의 교육을 약속합니다 저도 한때 사교육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최근 불거진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 비리 및 부조리는 정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될 범죄임과 동시에 국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마저 무너뜨리는 해악입니다 특히 실기전형과 같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평가의 경우 음성적인 입시 비리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음성적인 고과과외나 레슨을 받지 못하면 해당 대학 입시의 꿈은 접어야만 하는 현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병폐입니다 교육 공정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좋은 교육이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잘 압니다 그 어떤 사회적 장벽보다도 더 높게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이 배움의 벽입니다 정부와 함께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제가 몸담았던 EBS 강의의 양과 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소양을 쌓을 기회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유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지급하고 각 지자체 차원 무료 강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 안심하고 등교하는 학교도 약속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에 엄정 대응하고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촘촘하게, 든든하게 교사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시 즉각적 조치를 통해 추가 가해, 수업 방해 등을 차단하고 교사의 정신건강 보호와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전담 인력을 통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드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조사 절차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피해자, 뻔뻔한 가해자가 없도록 정의가 살아있는 학교 문화를 약속합니다 다양성과 자율성이 살아 숨쉬는 교육 선택과 집중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교육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 반드시 국민의힘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제 일과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 문제에도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민이 화날 때 저도 같이 화가 났고 국민이 슬퍼할 때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슬퍼할 때 정치는 차분하게 머리를 맞대어 문제 해결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국민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정치 본연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앞장서서 목소리만 높이며 누군가를 비난하고 질타하기에만 바쁜 남탓 정치 대안에는 관심 없고 여론의 편승에 정치적 이익만 보려는 쇼맨십 정치 이런 정치는 혼란, 갈등이 끊이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과 괴담의 거품만이 가득합니다 늘 국민을 자극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 끊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정과 통합 그리고 진실에 입각한 정직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삶의 도움을 주는 정치가 시작돼야 합니다 고민 끝에 저는 직접 정치의 길에 나섰습니다 함께 세상을 확 바꿔보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힘겨운 도전으로 화답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EBS 강의 녹화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순간이 기억납니다 무조건 잘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국민의힘 반드시 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